이에 앞서 뉴욕 브로클린에서는 지난 토요일 밤 수천 명이 몰렸던 야외 행사장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한 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. 현장에는 100여 명의 경찰이 있었지만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뉴욕시 브로클린 브라운서빌에서 열린 올드타이머스테이 연례 행사장에서 총격범 2명이 무차별 총기를 난사했습니다. 사건 당시 밤 11시경으로 행사 끝 무렵 참석자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속속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.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는 등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습니다.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38살의 남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. 또 최소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중상자도 있습니다. 행사장에는 경찰 인력 101명이 배치됐지만 총격을 막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총격범은 유의 도주했습니다. 한편 당시 행사장에는 약 2,000,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